6월 한쟁 내내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1987년 6월 18일, 시민사회는 최루탄 추방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 2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위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서면로터리 왕복 8차선 도로, 6km 구간이 시위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전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서면에서 행진을 시작한 시위대는 좌천동 고가도로에서 경찰과 충돌합니다. 동화대를 졸업하고 태광고무 노동자로 일하던 28살 이태춘은 독재 타도를 외치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정통으로 맞고 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눕히니까 얼굴에, 머리까지는 괜찮은데 얼굴도 이마부터 해가지고 가슴이 한 번 이 정도까지 철루탄 가스가 하얗게 고얗게 덮어져 있었고, 완전히 실신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병원으로 옮겨진 이태춘 열사는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박종철, 이한열에 이어 이태춘까지. 무고한 젊은이들의 잇따른 희생에 시민의 분노는 더욱 들끓었고, 시위대 규모도 터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살수는 없어 앞으로.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결국 전두환 독재 정권은 그달 29일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이 담긴 6.2기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홍조입니다. KBS 뉴스 홍조입니다.